갖다 코에다 대야지만 향이 많이 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도 유자 향이 막 슬슬 슬슬 풍기네요. 산에서 그대로 잘라서 그대로 우리가 이거 판매합니다. 향이 좋았어, 향이 좋아. 저 산에 가면 유자들이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렸어요. 지금 이맘때 금오도는 유자가 제철. 유자 따라와자. 직접 유자를 따는 유자 체험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특히 인기 향기라고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나는 향이 여기잖아요. 진하고 너무 좋아요. 못생겼는데 냄새 진짜 좋아요. 엄마, 엄마, 잠깐만. 깨끗한 곳에서 자라 더욱 영양 풍부한 금오도 유자. 온 마을을 진한 향기로 채웁니다. 진하가 날 따줘, 날 따줘 그래요. 다 땄습니다. 진짜 많네요. 많이 땄죠? 직접 딴 유자는 과즙을 짜내고 껍질로 청을 담그는데요. 청 담그기 체험 도중 장난기가 발동한 아이들. 이거 마시면 되겠다. 고마워요? 과즙의 주인공은 누구? 뭐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마시자고 했잖아요.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 비디가 아플 것 같아요. 나, 나, 나. 맛있어. 우리는 보기만 해도. 아우, 자요. 앉으세요, 쉬는 거. 싱그러운 유자로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청을 담그니 이것이 바로 가족들과 즐기는 자연 속 힐링. 가족들과 같이 체험을 해서 즐거운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